어우! 넷! 우와! 어우 수룩고까지 이렇게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 알았어요? 다 아세요? 다 아세요? 몰라요? 몰랐으면 오늘부터 가야하는거에요 오늘부터 아시구요 여러분 저희 8월달에 저희 8월 3,4,1에 콘서트 하는데 50분 어떻게 또 나vat게라고 있어요 아이들 초대합니다 불러오세요 아셨죠? 네, 시간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뭘까요? 아, 근데 잠깐만 왜 이렇게 다 지쳤어요 갑자기? 벌써 지쳤나봐요 어떡해! 벌써 지치면 안 돼요! 야, 야! 다들 손 한 번 올려주세요 아, 안 지쳤네 안 지쳤네 좋다 좋다 다음엔 이거 할까? 그러면 이거 손 좀 해 이거 뭔지 아세요? 이거 뭔지 아세요? 톰보이? 그럼 또 하나 그러면 톰보이 아시는 분 소리 찔러요 뭐냐고 속인지 아시죠? 한 거? 그럼 내가 연습해볼게요 애기들 없나? 미소녀자 없죠? 그러면 없으면 여러분 어리신 분 진짜 이거 평소에 스트레스도 많고 하고 싶은 걸 더 많을 텐데 이 단어 안에서 다 넣어볼게요 알죠? 네 얼마나 스트레스받았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왜 준비 되셨죠? 5 6 7 8 예 버틴 통과 안돼 안돼 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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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때 한 번에 찍었어요 아, 생각보다 스트레스 안 맞나봐요 여러분 아, 헤이 아니 저였으면 하아!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어요. 5, 6, 7, 8, 8. 버킹 컴돌! Let's go!